스누피와 찰리 솜 링을 잡아 주시구요 6코 현재 바늘은 1.75mm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겨주시구요 6코를 가지고 12코로 만들어 주어야하기 때문에 4코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둘 넷 넷 넓 넓 5 5 4 4 4 5 5 girls 8 5 6 5 5 6 6 6 10 12 6코를 가지고 4코 늘려서 12코 만들어줬습니다 3라운드는 다음 마킹을 해 줄게요 3라운드는 1코 뜨고 늘리기 1코 뜨고 늘림 6번 1코 뜨고 늘림 1코 뜨고 늘림 3라운드 4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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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24코 이렇게 24코씩 3라운드 돌려주세요 7라운드까지 떴습니다 24코씩 3라운드 그럼 8라운드는 이제 코를 보면 살짝 올라갔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해 줄게요 이렇게 1,3코 5,4호만 늘여 줄거에요 가짜 늘리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1,2,3코 4,5코 5코 다음 코 옆에 2코 늘려줍니다 또 하나 1,2,3,4,5 2,3,4,5 2,3,4,5 11라운드 2,3,4,5 1,2,3,4,5 1,2,3,4,5 34,5,5 12라운드 2코너선 2코 여름이라 굉장히 손이 끈끈하네요 에어컨을 틀면 너무 소리가 제가 에어컨 작업대가 나머지 5코 에어컨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리가 너무 커서 틀 수도 없고 뒤에다 상풍기 가장 약하게 해 놨는데 아 끈끈해요 그럼 지금 13라운드 18라운드까지 몇라운드? 6라운드 여기 현재 40코 2,4,6,8,10 12,14 16,18 20,22 24,26 28,30 32,34 36,38 40코 40코 이 40코를 가지고 13라운드 부터 18라운드 6라운드를 떠주세요 15,28 6,35 50,27 12,3,40 n,36 Hz nie 10,34 19,40 ... 18,222종 26, 27, 28, 29, 30 30, 30, 30, 40 5라운드 6라운드 6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6라운드 1라운드 5라운드 5라운드 루프 루프 30라운드 6,7,9,10,11,12,13,14,15,16,17, 15,7,10,14,15,1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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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코 3코 뚫고 줄이기 6번 5코 뚫고 줄기 30분 5코 뚫고 줄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줄이기 하나, 둘, 셋 줄이기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7번 7번 얼굴은 떠야하는데, 끈적이야 2개 뜨고 줄이기 2개 뜨고 줄임 에어컨은 다 와가는 데 손이 너무 끈적이네요 질도 안나가고 에어컨 팡팡 틀었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소리가 있고 바로 옆이니까 에어컨이 2코 뜨고 줄이기 7번 했어요 21코 23라운드 1코 뜨고 줄이기 7번 1코 뜨고 줄임 1코 뜨고 1코 뜨고 줄임 1코 뜨고 줄임 1코 뜨고 줄임 1코 뜨고 1코 뜨고 줄임 1코 뜨고 줄이기 4단단단단단단단 4단단단단 4단단단 올라오라고 늘렸죠 그러면 솜을 놓을때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황태를 3단단 4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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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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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8 9 10 10 10 10 10 11 11 12 12 13 11 12 12 12 12 13 13 14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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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6 15 15 그런데 이게 좀 단단하게 뜨려면 굉장히 푸성푸성 이걸 단단하게 숨을 넣어주면 이게 그냥 다 벌어져 버려 다 벌어져 버려 그래가서는 그냥 그냥 푸싱푸싱하게 그냥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실을 울실로 쓰고 또 이 바늘도 이게 원래 울실에서 이게 3호 바늘이 코바늘 3호 3호가 이제 적정한 거라고 써있는데 저는 거기보다 조금 내려서 바늘을 내려서 빡빡하게 이게 제가 인형을 뜯다 보니까 솜을 깡깡 채우면 실이 좀 나쁜 실들은 죄다 벌어져 죄다 벌어져 얘같은 경우도 죄다 벌어져서 빵빵하게 못하다가 죄다 벌어져서 막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거는 저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갖고 요거는 아들이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떠달 다르는데 조금 좋은 실로 뜨고 있는거죠 그래야 단단해요 바늘도 이렇게 꽉꽉 넣는데도 벌어진 데가 없어요 깔끔하죠 벌어진 데 없이 실이 좀 이런 실 이런 실든지 폴리계통의 실 이런 실들은 실을 솜을 깡깡 채우면 죄다 팡 팡 터져 팡 팡 아 그래 그냥 샘플들 또 떠볼때 자꾸 이제 풀르고 풀러야 되고 막 그러니까 풀러보기도 하고 그래야되니까 그냥 아 싼 실로 그냥 뜨는데 이렇게 떠서 우리 자식들 줄 실은 좀 좋은 실로 하는편입니다 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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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voulaisіл 9번 2단 포 HOW 또 2단 걸어옥 bit il Up 5번 6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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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였죠 이렇게 코들마다 살짝 이렇게 시침 앞에서 뒤로 바늘을 앞에서 뒤로 꽂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실도 앞에서 뒤로 한 하나만 여기 그러니까 루프 한 루프 앞에 있는 루프만 잡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루프 하나만 잡아서 일곱번 일곱거니까 일곱번 일곱번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당겨 주십니다 싸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예 싹 싹 싹 잘 오므려졌습니다 그럼 낱다 놓은 다음 이렇게 얼굴을 뜨셨으면 한군데다 넣어주시고 이제 검은색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마직링 링 마직링 부터 시작 마직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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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뻗쳐있어 뻗쳐있어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편안하게 뜯어요 몸통이나 머리 같은거는 머리 팔다리는 솜을 빵빵 채우다보면 벌어지니까 벌어진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기는 솜을 넣는거 아니잖아요? 두겹이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뜨시면 되겠어요 이 여섯코를 가지고 4코 늘려서 12코 만들어주세요 저는 눈이 별로 이렇게 좋은편이 아니라 검정을 좋아하지 않는데 할 수 없이 검정을 뜯다 보니까 그냥 어떤 빼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은 손눈이 좋으신지 없잖아 둘 넷 다섯 감으로 뜰 수 밖에 없어요 열둘 여섯 여섯 코 시작할 때 여섯 코 만들어서 12코 2라운드에서 12코로 늘렸죠 3라운드 3라운드는 1코 뜨고 늘리기 1코 뜨고 늘림 6번 18코 해주세요 15번 1코 뜨고 넣은 늘림 2번 1코 뜨고 늘림 3번 1코 뜨고 늘림 4번 1코 뜨고 늘림 5번 1코 뜨고 늘림 6번 3라운드 4라운드 7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9라운드 5라운드를 5라운드를 20코 8라운드를 2번 20코를 15코를 5라운드로 10라운드를 6라운드 15라운드를 9라운드 까지 5라운드 를 20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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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운드를 떴습니다. 그럼 10라운드는 10코 뜨고 줄이기 3 4 5 6 7 8 5 10코 뜨고 앞에 루프 잡아서 줄여주고 다시 10코 뜨고 앞에 루프 잡아서 줄여주고 8코 뜨고 앞에 루프 잡아서 줄여주고 8코 뜨고 앞에 루프 잡아서 줄여주고 8코 뜨고 줄임을 2번 해주시면 18코 가 돼요 그 다음에 11라운드 4코 뜨고 줄이기 3번 10코 6 5 4 5 12단계 반두는 3코 뜨고 줄이기 12코 both 1라운디 1라운디 9코 만들어주시면 되요. 2단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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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 zaczy 형태가 나오네요 몸 부터 바디부터 떠 주겠습니다 바디 매직링 잡아서 6코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겨 주시고요 이 여섯 코를 가지고 매코 늘려서 열두코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 열 열하나 열둘 열두 뜨거 열두 뜨 열두 코 코를 가지고 매코 늘려서 열두코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킹 하나 해 줄게요 열 엑 열 열둘 코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코 뜨고 늘리기를 여섯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2코 넣어서 늘려주기 6번 6번 떠서 18코가 만들어졌는데요 4라운드는 2코 뜨고 눌리기 6번 해서 24코 1 2 다음코에 2코 넣어서 늘려줍니다 1 2 다음코에 2코 넣어서 늘려줍니다 1 2 다음코에 2코 넣어서 늘려주기 총 6번을 해 주시면 여기 이쪽까지 지금 시작점까지 3번 더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코 뜨고 눌리기 6번 해서 24코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5라운드 3코 뜨고 눌리기 6번 1 2 3코 뜨고 눌리기 다음코에 2코 넣어서 늘리기 6번 다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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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6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는 4코 뚫고 늘리기 6번 5 Bike 2코 뚫고 4패 4라운드를 더해서 시작점까지 떠주시면 36코가 됩니다. 6라운드 4코 뜨고 눌리기 6번 해서 36코 만들어줬는데요. 그럼 7라운드 부터 10라운드 까지 4라운드죠. 이 36코를 가지고 4라운드 돌려주세요. 늘리고 줄임없이 4라운드를 36코를 가지고 36코씩 4번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36코씩 돌려줬습니다. 10라운드 떴어요. 12,4,6,8,10 11라운드 4코 뜨고 4코 뜨고 줄이기 11,2,3,4,9,10 11,4,5,10 11,4,10 12,4,よ ав은coal 6번 해주세요. 6,4,0,1,2,4,10 12,4,0,1,2,4,0,1,4,10 13,4,0,01 14,0,1,2,4,10 16,000,2,4,10 5번, 4, 줄여주기 6번 해주시면 30코가 되요. 4코 잡아서 마지막 줄여줍니다. 30코가 됐거든요. 13라운드에서는 30코를 가지고 1라운드 돌려줍니다. 이제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ภод 12라운드 30코 13라운드 3코 15라운드 30코 16라운드 30코 6번 24코드 16라운드 황 3코 뜨고 줄이기 14라운드는 24코를 가지고 1라운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4라운드 14라운드 24코 만들었습니다 15라운드 2 줄이기 요거를 지금 둘 하나, 둘 줄이고 하나, 둘 줄이고 세 번 줄였습니다 나머지 세 번 더 해 줘서 여기 시작점까지 와주세요 15라운드 18코 만들어졌습니다 16라운드 부터 18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18코를 가지고 18코씩 3번 돌려주세요 19라운드 19라운드는 12코 만들어주세요 1코 뜨고 줄이기 2번 1코 뜨고 줄이기 2번 1코 뜨고 줄이기 2번 1코 뜨고 줄이기 3번 5번 1코 뜨고 줄이기 4번 1코 뜨고 줄이기 3번 1코 뜨고 줄이기 4번 1코 뜨고 줄인 5번 20라운드 9, 10, 11, 12 이렇게 이렇게 이 12코 안에다 솜을 채워주세요 솜을 채우고 끝난 점이 바닥으로 오게 할거에요 배가 좀 볼루독하게 나오게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먹어서 배가 좀 나와요 이렇게 밑에는 좀 납작하게 이렇게 위는 좀 볼록하게 이렇게 쓸 때 이쪽 위로 좀 이렇게 해서 채워주고 이따가 나중에 꿰맬 때 여기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 안할거 아니니깐 꿰맬거 아니니깐 다 둘께요 요정도로 그냥 넣어서 이렇게 형태만 그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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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루동 나오게 밑에는 납작하게 될수록 좀 핑핑핑하게 평평하게 해주고 위로 좀 배부분이 좀 볼루독하게 나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감사합니다.